내가 이렇게 안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당신처럼 안되냐? 물어봤어요. 소주 한 병 사두고 가가지고 여기 이 거지에요? 당신처럼 안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기술을 한 가지 배우려고 해요. 그럼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 그래서 요리에 이제 이거라도 하나 배우게 되겠다. 근데 기술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많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중에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리를? 음식을 하는게 가장 편해요. 즐겁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요리를 제일 먼저 배우신 요리가 뭡니까?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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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정부 쪽인데. 그 어렵다는 곰탕. 곰탕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곰탕이 뭐냐. 나중에 뼈의 진실. 뼈 그냥 벗을 때는 뼈지요? 그걸로 오래 구우니까 포얀 국물이나 뼈의 진실이 순수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순수함. 이렇게 또 갖다 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철학을. 철학 공부하셨네. 공부 많이 하신게 맞아요. 주방에서 곰탕이 다 끓을 때 곰탕 국물을 마시라고 했었는데 우리 임 선생님 보시면서 그래 이 곰탕 국물이 인생이야. 뼈의 진실이다. 뼈의 진실이 바로 이거야. 좋은 뼈를 쓰면 좋은 국물이 나오고. 그렇죠. 좋지 못한 뼈를 쓰면 안 좋은 국물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궁금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시다가 TV 출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리 말고 전혀 다른 걸로 나갔거든요. 네. 연탄 배달을 한 6년을 했는데 거기에 묘기대행전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 연탄 배달하셨어요? 연탄 많이 잘 나르시는 걸로 나가셨어요? 북창도 쪽에서. 아 이게 있어요. 연탄이 던지면 받으면 바로 갖다 올리면. 바로 탁탁탁탁탁. 그러면 출연하신 거는 뭐 연탄 명의 어떤 명의 입니까? 그 12장. 잘 샀는데. 한 줄로 들고. 한 줄로 이렇게 들고. 태행대 지나가고. 방청석 계단 올라갔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묘기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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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치면 생활의 다닌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죠? 상금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금이 아니고 출연료. 출연료. 첫 방송 출연에 출연료 만 원에 재료비 오천 원. 어머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에 주민세 천 원.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왜 다른 것만 나가셨습니까? 요리를 나가셨어요? 요리를 하면서. 네. 네.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연탄 배달이었죠. 어허. 그 식당 큰 집 일식집 뭐 이런 데는 전부 7, 80장씩 이렇게 갈거든요. 그 연탄을 하면서 주방마다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크아. 아 이게 또 그. 그렇게 영광이 또 되버렸죠. 개달은 뭐. 이게 요리하고. 네.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죠. 집집마다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흥망성세를 다 알 수 있는데. 나 또한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로 그 가신 길이 하신 일이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크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 책을 내용을 알고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지 마라. 아하. 몰라도 봐라. 크아. 살아가면서 나온다. 이야 이야. 이게 메모리판이니까. 이야. 이게 아까 우리가. 보겄던 음식들이 맛이 없었으면. 우리를 되게 듣지 않아요. 하하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먹었던 요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고기를 수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리가 맛이 없고. 요정도 멘트면. 살짝 의심하게 되거든요. 아하. 의심하게 되거든요. 아하. 맛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하하. 하하하. 언니네 imprison. old guy 사랑med다. goodness.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의 방랑이었고. 실질적인 방랑은 마흔 빼부터. 네. 솔직히 방랑을 진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니 요리 실력 인증 받았겠다. 이제 먹고살만해지고. 많이 대정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왜 마흔 돼서 from moderne서. 딠늦게 방랑을 시작해야 Î요? 이제 다 싫어졌어요. 이제 아내도 이제 애기 엄마도 이제 살림이 어려워서 너랑 이제 도저히 비전이 없다 이렇게 살겠다